저는 30대 중반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직에 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밤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도 더 빨리 찾아오고 이상한 남정내들과 이렇게 몸을 뒤섞어 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의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은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서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보양식이라도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수굴에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들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오죽했으면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쯤 오셔서 식사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간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큰 거것이 제 엉덩이 뒤에 닿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기습적으로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 손이라면서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놓친 내가 그렇게 물건이 싫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샵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의 딱따하고 굵은 것이 꽉 차고 깊게 들어와서는 힘차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님과 같이 몸을 흔들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황홀하고 뜨겁게 사랑을 애쓰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을 힘껏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도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굵고 딱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덥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자꾸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아버님께서는 주책 없이 제 몸이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크고 단단한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하게 몸을 놀리며 뜨거운 사랑을 애쓰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세 번을 더 사랑을 하고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저를 원하면 제 몸을 전부 내어드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쉽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며 돈을 벌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에 흔들릴까요? 슬프지만 제가 그런 여자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님의 말을 다 못 믿겠다면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아기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우리 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냐며 어떡할 거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몸도 좋고 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저에게 미쳐있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 간절함과 오직 저의 몸만을 원한다는 그 짜릿한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정 못 받아들이겠으면 인연을 끊고라도 저하고 아이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남편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과 제가 결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평생 아버님 수발만 들다가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들이 모두 저와 제 아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속물같이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라고 Lind spell 이거 빙 어요. 님 님